넓은 투입폭으로 B4 용지까지 세단이 가능합니다. 문서를 1회 최대 13회에서 15매까지 세단 가능한 강력한 문서세단기입니다. 꽃가루형 세단으로 해당 문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라주어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습니다. 세단 소음으로 불편하지 않은 세단 작업을 도와줍니다. 도와 열림, 파지 만충을 표시해주며 조작버튼이 크게 표시되어 사용시 편리합니다. 세단기 작동 중에 도와가 열리면 이를 감지하고 부저음과 함께 자동으로 칼날이 멈춥니다. 고강도 재질과 툭스 열처리 칼날로 마모가 거의 없으며 반영구적인 제품입니다. 자주 비우는 번거로움이 없는 51L의 대용형 파지암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상의 노트북을 열어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의 고등학생을 불리는 것입니다. 더욱더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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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